왕포에서 예고 드린 대로 노쇼 부대, 강철부대. 정신력, 체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 아니야? 첫 번째 강철 부르겠습니다. 아, 얘들아 좀. 각본 아니야? 강, 철! 강, 철! 반갑습니다. 멋있다, 박진우 팬이에요. 와, 팬이에요. 멋있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 투, 트리, 포. 한 마리, 두 마리. 트리, 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갈색까지 잡아보자. 바닥보기. 오늘 밤. 잠깐만, 잠깐만. 예비군인데? 어? 행동은 예비군인데 노는 게. 아니, 중후한 맛이 있었는데. 낚시터에서 깜짝이 까벼워지네. 박상사 까불이었네. 일어나셔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도시허브. 신고합니다. 예비역 상사 박준우는 5월 28일 현 시간부로 도시허브 출정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도시허브. 두 번째 강철 부르겠습니다. 네.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 황충원. 우와. 잘생겼다. 아, 팬이에요. 팬이에요. 체격이 딱 맞아. 외국사랑 같아, 외국사랑. 외국인가요, 용병 같으시네. 강철 부대 해낭구조대팀의 황장군, 황충원입니다. 오늘 도시허브팀에 참여하게 됐는데 내일 한번 도시허브팀을 박살해 보겠습니다. 도시허브팀을 박살해 보겠습니다. 황충원. 황충원. 황충원 대원이 있던 그 부대가 대한민국에서 해낭구조로는 최고의 특수부대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왕포에서 배 위에서 낚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SSU 대원들은 이렇게 손이 없이 발로만 해도 물에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2병을 하면서. 2병, 2병. 2병. 물에서 이거 하면서 낚시를 한다고? 2병을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2병을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야, 형 배 위에서 안 한대. 가능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대티룡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냐. 세 번째 강철 부르겠습니다. 여기야? 종혁이? 종혁이 또 와? 뭐 해봐요. 종혁이 아니야. 종혁이 아니야. 밴낚시에 미칠 애 같아. 곧 빠질 거야, 낚시에. 날아갈 것 같은데요. 돌 더 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종혁 씨는 오늘 뮤지컬 공연이 있으세요. 아, 맞아, 맞아. 공연한다고 했어. 근데 종혁이는 저걸로 있어도 될걸? 민물대도 거의 저러고 있지 않았어요? 어, 저러고 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햇빛 비치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해 달까 봐 계속 이렇게. 야, 등신대 계속 날아다니네 저거. 지금 강철부대 가서 세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도시어부는 지금 다섯 명이에요. 강철로 인 가시나 보다. 그러면 한 분이 강철부대로 가야 됩니다. 다행히 도시어부에 특수부대 출신의 강철부대인이 있습니다. 뭐예요? 15사담 38연대 수색중대를 제대하신 수색중대? 최전방 지피경제 임무를 수행하신 최정예 병력인 김준현 씨입니다. 너 뭐야? 너 수색대였어? 야, 치사명 아니였어? 수색대 보직이 뭐야? 이거 준현이야? 다른 사람인데? 나 완전 물수색인데.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도 타이틀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진짜 특수부대고 나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강철 아니야. 야, 수색대 아니야 네가 그래도. 그래서 김준현 씨는 강철부대로. 야, 멋있다. 부럽다 야. 선배님, 선배님.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충원아. 선배님 모시고 가자. 뭐 하려고? 너 이걸 한다고? 아, 둘 수 있지. 젊잖아. 야, 120킬로야, 120킬로. 1, 2, 3. 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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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현! 김준현! 야! 허리 다쳐! 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야! 제발 놔! 제발 놔! 제발 놔! 허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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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이 이제 42년 평생 저렇게 들려본 거 오랜만일걸요? 야! 도시허브 대 강철부대. 강철부대 대 도시허브. 좋아요. 4 대 4. 데스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볼 만하다. 망한 믿어. 망한 믿어. 처음 온 사람들 저쪽도 많이 잡더라고, 여기는. 많이 잡아. 몰라, 낚시는 몰라. 아, 예. 오늘 저녁에만 돌에 묵는 법이랑 미린만 알려줘 놓으면. 본인 채비만 하면 쉬우니까, 여기요. 그렇지. 조기 50 이상, 감성돔 52 이상. 중에 비건에게 하나씩 드립니다. 세 개 걸렸네요. 세 개 걸려있죠. 마지막으로. 솔직히. 솔직히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적절한 베네핏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부대에게 3kg 베네핏 드려야겠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3kg. 진짜 그거 작은 마리수가 아니야? 30분 내로 빨리 속성으로 해가지고 딱 하자고. 새벽 4시 반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아악이. 예üssel. . 출발. 천천히 천천히논선. 어 잡았다 쉴ixo. 천천히 천천히С. 바꾼 천천히. 바꾼 천천히. 왔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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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잡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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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군 천천히 박군 천천히 왔어 왔어 박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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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 빨리 낚시 끌어요 저희 지금 가야 돼요 박군 보러 가야 돼 강철 오버 얼굴 보러 가야 돼 우리 박군이 드디어 조기를 잡았다 박군이 했습니다 왔어 박군 천천히 조기야 조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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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뒤로 가 몸이 전체로 왔다 왔다 자 자 소 소 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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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왔구나 네가 왔어 나를 기다렸던 우리의 민원 우리의 조기 왔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도 박군이 해냈습니다 박군 박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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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군의 세레몬이 박군의 와 낚시 세레몬이 나왔습니다 더 쉬워 더 쉬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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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세 볼게요 지리 지리 세 볼게요 따라갈 수 있어 신호탄 울렸어 할 수 있어 세세 아냐 아냐 자 아 박군 저기 박차 오 야 37 37 와우 이야 여러분 박군이 해냈습니다 저기에 한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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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까지 잡아보자 저기를 오늘 밤 형님들과 하나 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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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군이 해냅니다 박군이 해냈어 박군이 해냈어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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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주홍이 잡았어 야 주홍이 잡았어 주홍이 잡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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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왜 저래 갑자기 이 갑자기 저희가 잘 나오는데 저도 크루 들어오면 곤란한데 뭐야 야 주홍이 잡았어 주홍이 잡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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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쇼부팀은 박살해 보겠습니다 아 도움부팀은 박살해 보겠습니다 도움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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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해 보겠습니다 야 주홍이 잡았어 주홍이 잡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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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조기야 조기야 한쪽 들어줘 조기야 조기 조기야 주홍이 조기야 조기야 주홍이 조기야 몸을 누른다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자 왔어 야 주홍이 잡았어 와 야 주홍이 굿 와 진짜 부럽다 오 깜짝이야 자 토를 4번으로 하고 잡았습니다 작지만 네 잡았습니다 네 토를 4번 오? 온 거 같은데? 있어? 쏟아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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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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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그 친구 같은데?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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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다 25입니다 25 35 35 25 저를 좀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10 라이버 10 라이버 와 경찰 부대 올라오네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따라잡았어 우와 와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죽이 한마디 해주세요 연아야 사랑한다 오바이트 4번 하고 대단해 황장군 무거워 멋있어요 멋있어 아 황장군 첫 출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5회병 남았어요 5회병 거의 많이 따라왔답니다 그럼 그럼 계속 잡아내면 돼 여기서 와 경찰 부대 올라오네요 2 1 2 2 2 3